아몬드라 죽으면 다이아몬드 크크크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요? 쿠쿠송 치킨 엄마 나 영상에 나온다 갑자기 구독자가 확 늘었을 때 생각은? 하시는 외국어 뭐 뭐 있으신가요? 귀엽다 남자야? 남자인가요 여자인가요 남자인가요?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나요? 유튜브 영상을 올리게 된 계기와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해요 언제 절 가져주실 건가요? 매도 해주세요 제 아내가 되어주세요 목소리 공개하실 예정인가요? 영상을 찍고 유튜브를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것과 즐거웠던 것은 무엇이었나요? 그리고 방향성이 궁금해요 오펜 몹 마왕팀은 총 몇 명 있나요? 제일 힘들었던 영상은 무엇인가요? 정말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하는 게 뭔가요? 크릭 중에 정이 가는 캐릭터가 있나요? 인기 있는 캐릭터는요? 혹시 VR챗 말고 좋아하는 게임이 있나요?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이 있나요? 캐릭터는? 영상을 찍는데 얼마나 걸리나요? 2일 후 이렇게 생긴 파랑머리 아저씨와 어떤 관계이신가요? E&D We're just friends 또 다른 새로운 컨텐츠를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? 캐릭터마다 이름이 있나요? 어떻게 영상을 만드시나요? VR챗의 하루 같은 영상 찍을 건가요? VR챗의 하루 같은 영상 찍을 건가요?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?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